간만에 저도 특강이란 걸 해요 이번 주죠 돌아오는 일요일 날 8월 18일 날 여기서 백선하죠 백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특강이 백선이에요 다른 건 안 듣더라도 제가 남은 특강이 추석 연휴 때 놀지 말라고 혼자 공부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잖아요 시골에는 안 내려가고 제사에 앉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혼자 공부하기 어려운 사람은 하고 나서 같이 총정리하는 특강이 이틀 있을 거예요 핵심 체크하고 그 다음에 투자론과 감정평가 어려워서 투자론과 감정평가 두 단어만 하루 핵심 체크 내용 정리 전범위하고 투자론 감정평가만 두 단어만 하루 정리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특강이 너무 비싸지 않을 거예요 추석 때 할 건데 그건 듣지 않더라도 얘는 들어야 돼요 백선 가장 중요한 거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백문제를 엮어가지고 만든 거죠 쓸데없는 거 막 다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제가 고민 고민해서 한 번 문제 만들 때마다 나올까 안 나올까를 고민 고민해서 작년에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던 거 그 전에 계속 나왔다가 안 나왔던 것들 다 고민해가지고 그런 지문들만 엮어놓은 백문제니까 1번부터 백문제까지 가장 중요한 핵심 지문들만으로 문제를 엮은 거예요 근데 백선은 문제가 백문제지만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지문을 다 완벽하게 해석하는 게 목적을 두고 있어요 답 찾는 건 중요한 건 아니야 답도 잘 못 찾을 거예요 제가 뭐 어려운 문제고 마지막 단계니까 그래서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게 적당하다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못 들으면 혼자 무조건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어려울 거다 질문이 많이 있을 건데 어쩌거나 어쩔 수 없으면 질문에서 해석에 나가야 되고 혼자만이라도 꼭 풀어야 돼요 몇 번 봐야 돼요? 10번 보면 무조건 합격이야 10번 보면 적어도 3번 이상은 무조건 봐야 된다 생각하고 이건 수업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풀어보고 다시 체크해서 또 봐야 될 것들 체크한 거 또 보고 또 보고 해서 3번 이상은 봐야 돼요 그리고 특징이 백선도 있고 이론 총정리도 있잖아요 9, 10월 달에 이론 총정리를 할 건데 이론 총정리 지문을 따로 프린트로 내기가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다 그래서 책으로 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론 총정리도 같이 엮어놨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백선이고 뒤에는 이론 총정리인데 얘는 9, 10월 달에 9, 10월 달 아마 10월 첫 번째 2주 동안 진행할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옳은 지문만 났으니까 같이 공부하는데 좀 편하게 엮어놨다라는 거 공부할 때 모든 지문을 해석해야 되는 게 목적이에요 답 찾는 거 중요한 건 아니고 모든 지문에서 가려면 수업을 좀 듣는 게 좋을 거고 이때 지문에서 키워드를 찾는 연습을 해서 빠르게 옳고 그름 틀린 거 확인해야 되고 이해되지 않는 지문과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? 이해가 안 된대 이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?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지금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외워서 체크해놓고서 외우려고 준비해야 돼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스스로 다시 풀어봐서 백선만 열심히 합격한다 이런 내용이야 좋은 건 다 넣겠지 그리고 학기론 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이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업해서 준비하는 특강은 뭐다? 백선이에요 백선 지문 꼭 봐야 돼 그래서 혼자 공부하더라도 백선 지문 꼭 사서 혼자 공부하더라도 봐야 되는 책이다라는 거 마지막 그냥 이런 얘기다 자신감 필요하고 이런 얘기 들어봤죠? 1도시 올리기 위한 노력 1도시 올리기 위한 노력 들어봤잖아? 누가 한 얘기야? 김연아가 했을 거예요 김연아가 했던 얘기인데 우리가 물이 끓려면 100도시 돼야죠? 100도시가 돼야 물이 끓어 그러니까 100도시가 돼야 합격한다고 봤을 때 99도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어 그러다가 1도시가 올라가야 물이 끓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격하기 전까지 59점 딱 돼 있는 상태에 2점 올리는 거에 백선이 할 거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아직까지 합격 점수 안 나왔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마무리 단계에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얇게 엮은 거니까 백선만 집중적으로 해도 충분히 합격할 가능성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셔라 라는 얘기예요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